네 안녕하세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네 친구 석현이 와이프의 아버지 포도 농장에 가서 포도 따는 일을 조금 도와드리고 점심을 얻어먹고 올까 합니다 샤인머스캣 샤인머스캣을 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가보자! 야 비 이렇게 와서 이거 할 수 있나? 에이 비 와 갈 데가 없어 열고 있어 일하고 올게 으아 재밌겠다 맞어? 아닌데? 맞아 아니다 야 바보야 에이 진짜 어 여깄다 어디 어디 그린농원 짓났다 아 뭐야 네 두태야 그린농원 맞아? 네 맞아요 여기 앞에 앉아있을게요 네 야 삽자문품 어떡해 여기다 내려 여기다 차오잖아 아주 아 힘들다 힘들어 갈라 해드릴게요 내리세요 아ㄹㄹ 많이 감사합니다 어우 힘들다 야 길을 몇 번을 헤매고 안녕 허팝이 바로 고 있는데 안녕 오오 어두 감동으로 큰대라고 나 샤인머스캣 10박스 주문했어 10박스? 응 으쌰쌰쌰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와 마늘 되게 크다 이게 그럴만한데? 와 내는 이렇구나 아 너 못 먹었구나 내가 다 먹었어 치가 없네? 치 없어 어 진짜? 우와 나 진짜 좋아하는데 부럽 장아찌 마늘이야 이게? 양파겠지 뭐 양파지? 마늘?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거랑 모아 박색이 나무신도 있고 다 알아 와 그렇게 맛있어 언니 얼른 오세요 마늘 바라보 먹방 놈사히 하기도 하나? 믹스커피처럼 한 봉지만 넣어줘 난 연하게 먹거든 크림 두 스푼이랑 딱설탕 여섯 개 오오오오 재밌게있어 아 나 안 하던거 하려니까 힘들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지 달달하구만 바로 커피 좀 먹자 아 기피제 어 그건 뭐야? 광도 체크하는 게 이거야? 우와 아 뒤로 가야 되는 거는 세해놔 가지고 전부 다 아 맞아 여기 은산 맞아요 그래도 포도는 살았네 매실만 해요 매실 15.3 그럼 높은 거예요? 조금 덜 나가는 거죠 15 브릭스 이상을 코스트코에서는 납품 조건으로 받아 놓고 코스트코 나가는 거예요? 16.7 와 진짜 달다 상단하고 하단은 약 2도 정도 차이가 나요 포도를 드셔볼때 아랫까만 따먹고 아랫까만 따르면 다 다른 거예요 위부터 따먹고 가면 계속 맛이 줄어들고 아래부터 딱 올라가면 계속 맛있어지는 거고 당도가 위부터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당시 하단에서는 코스트코에서는 하단 기준은 우리가 15 브릭스 이상만 납품을 하고 여기 보면 표가 있죠 표가 이놈을 하면 딱 떨어져 버려야 될 거예요 확인을 다 해야 되니까 놓고서 아아 아아 여기 뛰어보시면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할수록 아아 진짜 크다 아래 지금 이제 곤도가 많이 안 나갈 것 같은데 15 13 손님마다 아니 막 15 15 이런 건 아직 멀었어요 그럼 햇빛 받으면 이제 올라가? 네 시간 지나면 기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카메라 안 보고 와 줘가지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흣 아하하하하하 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흫 하카앋 흐흐흐흫흐흫흐흫 흑흐흐흐흐흫 계속 기마 자세도 있어야 돼 다리 운동하고 좋지 뭐 이게 당이 안 나올 때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한 4개, 5개 아이고 빌리를 다 재면서 흥고 있고 이게 저 호두가 여기서부터 배달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기마크예요 오 다 섞은 거야? 다 섞어주고 이렇게 송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아 정면에 알속기 아나운송이를 땄는데 이봐요 하나만 남겨보지 그러니까 구경하게 아 저를 일일이 저렇게 해야 돼 15도 먹던 맛 음 파는 맛 맛에서 파는 맛 맛있네 근데 이 정도는 안 팔아요 안 팔어? 이렇게 하던데? 예민한 사람들은 응 안 달다고 강염 나오는다고 11도 먹어볼래요? 아 씨다 아우셔 아 이렇구만 완전 틀리다 맛있다 형님 이거 찍어볼래? 어 나 찍어볼래 어 찍어봐 찍어봐 새송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새아이 아아 이렇게 세 개가 될까요? 어? 어? 14.5 괜찮은데? 오 15.5 어? 어 불러야겠다 우와 17! 17.4 나왔다 이거? 응 좋아 좋아 와 저거 두 개 와 땄다 땄다 이야 내가 땄고 16.5.16이다 19 오 세 개 땄다 세 개 땄어 정라인이 뭐지? 아 우리 껌쳐한다 잘 나와요? 일족주에 왔다 똥망냐 똥망이라니 농사짓는 집에서 똥망이라니 농사짓는집에서 똥망이라는 일 농사 짓는 집에서 똥망이라니 아니당당도가 정도가 네 와 여기 너무 낮은데? 아 너무 크네! 쓸데없이! 쓸데없이! 아 쓸데없이 아무 쓸모가 없네 네이! 와 이제 하겠습니다 뭐 또 왔어요! 이상도 왔습니다 가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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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맛있지? 먹으니까 야 맛있어 에이 맛있어요 포도 따러 가자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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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다! 아버지 너무 이쁘게 생겼다 고마워! 아 같이 왔어! 아 같이 왔어! 은폐! 은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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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청 넓어! 허리를 못 펴요! ㅎㅎㅎㅎ ㅎㅎㅎㅎ 뒤에 너무 까맣지? 오케이! ㅎㅎㅎㅎ 와! 이걸 다 언제 따냐? 고마워! 석현아 그림 좋다! 아직 그림 좋아! 우와! 분홍분홍! 스텔라라고 다른 분종 오! 그치! 길다! 이건 이제 없어질 수준이니까 아 진짜? 왜? 안 맞고 피해 너무 심었고 와! 꽉 찼다! 와! 알바! 아! 꽉 썼기! 가보자! 고마워! 나도 지옥으로 오고 있어! 나도 지옥으로 오고 있어! 정말 지옥이 보내야지 인기밖에 없다! 오빠는 너무 힘들다 와! 오오만 오오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옹 이거 좀 빼먹어 봐야될 것 같은데 거짓말 안 넣어 신품종 사파이어 사파이어? 응 스텔라 스텔라 뭐야 맛있어 에헤헤헤헤 그치 시옥국 야 방금 따온 진짜 다 음 와 음 음 음 아씨 없으니까 너무 편하네 먹자 응 계속 주워 먹겠다 응 좋은데 왜 야 당뇨 와 그만 줘 으흥 우와 엄청 무거워 우와 우와 복지커네 진짜 무섭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따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맛있다 음 유튜브 믿지마 나 유튜브 표시 프로 거짓말이라고 이거 이렇게 나올 때 이거 다 거짓말처럼 나오고 어머니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아니요 아니요 나오지 마세요 진짜 진짜 아니 진짜로 하성화처럼 진짜 밥까지 한번 도는게 호두? 안 좋은 걸 잘 편집하고 아아 아버지 하나도 못 나오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버지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한테 고생 많이 하셨고 네 고생했어요 어우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또 늘릴게요 빠이빠이 안녕 안녕 집에 가자 막걸리 사갈까? 하나로 엄마 같아 오우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왜 저렴하고 Namely 아빠를 말해봅시다 아그리 아빠를 왜 때려 먹자 약 참 맛체적으로 오, 오징어, 새우 오, 싱싱해 족파 오, 색깔 봐 오, 소리 감사합니다 스텝, 원 스텝, 투 너무 누린나? 왜 꼬치기 왜 안 통하지? 안 달어 안 달어? 멀어지는데 안 난다고? 응 오, 안 단다 안 단다 맛있다 우와 진짜 바삭하게 익었다 아, 매워 우와 음 음 음 음 음 음 오래 먹은 전 중에 제일 맛있다 하하하, 오래? 크아 아, 아까부터 얘가 신경 쓰였어 아, 바삭한 데 먹네 아, 바삭한 데 먹네 음 음 음 튀김 소리 난다 응 오징어 튀김 응 나는 도넛이 있다 응 아, 이 맛있는 부위만 먹어 음 우와 의왕 노랗아 어 르 온 너 먹자 자 이제 거봉 먹자 몇 마리야? 몇 마리냐고? 4마리 거봉이 진짜 맛있더라 짱 맛있어 이거 노동 얻어온 거봉 맛있어 밑에가 달면 다 달다고 그랬어 아 그렇게 하면 쏙 빠지는구나 응 Liam 에 gall음 왜 짱 Olha 좀 해주세요 진짜 좀 쓰면 으 2 오橋 제 5 한글자막 by 한효주